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워드 댄스의 비기너 레벨입니다.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시작해요. 오른발 포워드 토스트 럭, 오른발 토터치 힐 드럭, 왼발 토스트 럭. 오른발 아웃포인, 인터치, 아웃포인하고 홀드. 한 박자 그대로 유지하시는데요. 두 번째 섹션도 1번하고 같아요. 토스트 럭, 왼발 토스트 럭, 오른발 아웃포인, 인터치, 아웃포인, 홀드. 세 번째 섹션, 뒤로 진행합니다. 뒤로 오른쪽 사선으로 스텝, 백 스텝, 왼발 토터치. 터치하실 때 박수 함께 쳐주시면 돼요. 왼발 백 사선 스텝, 터치, 박수. 백 사선 스텝, 터치, 왼발도 백 사선 스텝, 터치. 마지막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 사이드, 터치. 왼쪽 바인 스텝, 4분의 1, 턴 하셔서 오른발 스컵. 사이드, 비하인드, 4분의 1, 턴 포워드, 오른발 스컵.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감사합니다.